코로나 때부터 한 3개가 담아있어. 막 라이징하고 알려지는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걸로 해도 한 번 쉬어가. 내가 라두스타를 한 10년째 하고 있는데 그때 내가 한 12년 했는데 9년 차부터 내가 멍하니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계적으로 말 그대로 사람들도 재밌대. 그런데 이게 뭐라 그러지? 내가 무슨 애들이 기억도 안 나고 이런 날이 많았어. 안정됨이 너무 오래되니까 똑같은 자리부터 사니까 막팔에 돌아버리겠더라고. 4,50도 딱 지나니까 이 루틴이 싫은 거야. 멈춰야 된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궁극기 내가 이걸 알아iver 아니 그때 그냥 조금 various 나의 중간에 어머니가 멈췄지, 어머니가 자기가 도와주셨고 부르면서 멈췄지. 한 번쯤 해볼만한 것 같아. 거기에 너 자신이니까 40세에 한 번 해볼만한 것 같아. 여기에 좀 칠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가 우리 정문 정도 될라나? 좀 칠해드립니다. 어떻게 바라던 바다를 처음부터 안 쓰고 거꾸로 하고 있는 게 나는. 바라던 바다. 했어? 어? 내가 글씨를 잘 썼으면 돼. 예쁘게 했네? 우리 여기 명패가 없어서 써봤어. 바라던 바다. 예쁘게 잘 썼다. 멈췄 보니까 글씨를 너무 못 썼어. 썼어? 어떡해요, 제가 글씨를 너무 못 썼어요. 잘했는데? 야, 너 꼴꼴. 귀찮아. 색깔이 무슨 색깔 있지? 여기도 있어요. 선배님, 우리는 이거나 좀 칠할까요? 어, 이거를. 무슨 색깔 할까? 뭐 알록달록하게. 약간 노란 계열도 괜찮은 것 같아. 노랑, 빨강, 노랑, 빨강 이렇게? 우리는 칠, 제가 빨강 칠 때 그 선배는 노란색으로. 알았어, 알았어. 일단 덕질없이 바르자. 이게 대담해야 돼. 아니, 그런데 여기, 그러고 그러는데 여긴 다 빨간색으로 하고 여기 다 노란색으로 할 거예요? 아니, 아니. 거기 중간에 노란색으로 하자. 중간이 노란색. 그리고 여기는? 여기가 빨간색. 오케이, 오케이. 그럼 우리 다 생각이 있다고? 약간 색동배가 되겠는데? 그걸로 그렇게 만들려고 한 거 아니에요? 어. 난 테두리도 이렇게 칠했어. 아이스크림 파는 배 같지 않니? 괜찮아. 아이스크림 있어요. 뽀뽀야. 우리의 명패야. 귀여움. 야, 이거를 무슨.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우리가 뭐 하나 망친 것 같아. 포트 하나 보냈어, 지금. 원래 이 붓질 같은 건 대담하게 해야 돼. 어? 약간 잭슨 폴럭 스타일로. 잭슨 폴럭 스타일로 막 이렇게 막 이거 던져요, 뿌리고. 뿌리고. 우리 뿌리는 거 괜찮은데. 아, 그러네. 추상. 원래 잭슨 폴럭 같은 사람이 이렇게 팍팍 뿌리는 거야, 이렇게. 막 하면서. 뿌려보자. 그래서. 어머. 그래, 그래. 이런 대담이 필요해. 아니, 뭐 어차피 뭐. 좋아, 좋아. 잠깐만. 나한테 뿌리잖아. 이러니까 조금 뭔가 살아난다. 그래, 좀 더 뿌리자, 그러려면. 그렇지? 보거보다는 부스루해. 부스루, 부스루. 이런 거 좋은 것 같아. 이런 거 좀 더 해줘. 쫙쫙거리는 거. 나는 뭐야, 약간 디렉터 느낌이야. 약간. 오우, 거길 오우, 노우. 오우, 잠깐. 오우, 거길 오우, 노우. 아니야, 아니야. 오우, 잠깐. 아니, 바다에. 디렉터 깜빡. 바다에 지금 저게 뭐예요? 아, 이게 예술인 거야. 오우, 노우. 한 김에 여기도 계속 뿌리지. 야, 무슨 동생, 동생 호떡 뺏어먹는 거 있잖아. 이렇게 뿌려요, 이렇게. 이야, 진짜 거침없구나, 다들. 각자의 개성이 담겼네. 조화롭지는 않지만 의미가 있어. 이야... 글씨를 잘, 글씨. 이거 어차피 못 쓰는 거죠? 못 쓰면 되죠? 아, 얘가. 김고은 약간 추상이다. 얘 약간 그라피티 쪽이구나, 너. 그게 그라피티요? 이게 지금 파란색이랑 섞여서 묘한 색이 됐어, 그렇지? 오우. 그린이 됐어, 그린이. 그럼 이쪽에다가 홉이라고도 쓰자. 자, 써. 그래. 그래. 네, 쓰는 거야. 야, 근데 지금 파란색이랑 섞여서 너무 예뻐. 그렇죠? 어차피 이렇게 못 쓰니까. 그래? 좋아. 이야... 예쁘잖아. 엄청 예쁘다. 진짜 앞에서 봐봐요. 엄청 예쁘지 않아? 어, 색깔 예쁘다. 원래 막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그렇죠. 진짜 앞에서 봐봐요. 엄청 예쁘지 않아? 어. 뭔가 더 하고 싶어요? 아니, 그냥 이거 읽으면 이상해서. 이게 이렇게 쓸 거라고 했으면 이게 발 허브를 바뀌었어야 돼, 이렇게. 원래는. 야, 진짜 좀 이상하다,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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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까 읽으려도 안 읽었어, 그래서. 아니, 이거를. 그럼 이거 하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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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는 거라고. 바꾼다고 바꾼 표시 쓰면 되잖아. 그냥 그거 써요, 바꾼. 아니, 그러면 이거 이렇게. 아, 어떡해. 이거 얘랑 섞어. 사실 이렇게 되면 진짜 발 허브를 적었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그럼 여기다 또 적어. 거기다 AR까지 적을 수 있어? 어. R, 어떡해, R. 안 돼. 여기다 호흡 좀 가했어. 이게 완전히 무슨 동생 호떡 뺏어 먹는 거잖아. 됐어? 됐어. 다 호흡, 다 호흡 됐다. 그렇지? 다음에 이 가운데에다가 뭐 하트를 하나 하는 거지. 좋았어. 다 된 것 같아, 우리. 이렇게 막 어린이들처럼 하면 돼. 뭐라고 쓰는 거야? 바, 호, 바, 호. 우리 바라던 바다 해야지. 우리 한번 해볼까, 바라던 바다? 네. 진기야, 노래 해보자. 바라던 바다. 어? 근데. 바라던 바다예요? 해보면 또 나오면 또 한 번 더 하자. 맞아요. 나 아 인지 알아봐 야. ~~ ~~ ~~ ~~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내 가사집에 형님, 저 노래 더 많이 하셨어요 왜 이렇게 된 거죠? 고운이 왔다 고운이 왔다 고운이 왔다 첫 줄 동훈아, 첫 줄 노래해야 돼 알려주세요 문제는 가사를 전혀 몰라 가사 봐야지 어제 만들어준 노래라 이거 누나 얘기예요 아, 진짜? 정신이 형이 너 메시지 썼지? 아, 아까 녹음한 거? 네 야, 내 목소리 수연이가 부르면 좋겠다 잘 어울리겠다. 나는 아까 바다 고은이가 이 얘기 되게 좋았어. 반갑... 톡방에서 힌트를 얻자. 우리 때문에 아파서 안 보여주는 거니. 이거 되게 좋은데? 이거 마지막 사비를 바꿀 가사를... 고은이가 완전 살았는데? 처음에... 수현이가 진짜 고생하네. 지하, 고은, 수현. 해볼까요? 네. 시작! 만남의 어색함이 오케이. 어느새 우릴 여기로... 이거 봐, 이거 봐. 파도 위에 새긴 우리 여기...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면 돼. 일단 여기만 해보자, 다시. 네. 하나, 둘, 셋, 넷. 첫 만남의 어색함이... 하나, 둘, 셋, 넷. 어느새 우릴 여기로... 좋아. 그렇죠. 파도 위에 새긴 우리 이야기... 넷, 둘, 셋, 넷. 하나, 둘, 셋. 아주 좋아. 익숙해진 친구처럼... 그 품에 안기려 너를 향한다. 이 노래는 티비 보는 것 같다 아 티비에서 뭔가 많이 봤던 것 같은 장면 맞아맞아 비기농잉 같은 맞아맞아 비기농잉 이렇게 힘 축하여 부르면 될 것 같아 그치? 이렇게 힘 축하여 부르면 될 것 같아 파도 소리 딱 들리게 그치? 맞아요 오늘 이게 맨 마지막 무대입니다 네 네 자 네 자 자 장사하러 가실까요? 네 우와 고생했어 마지막 리허설이야 마지막 리허설 잘했습니다 마지막 아 이게 되게 콱콱콱하네요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안녕하세요 저는 바라던 바다 리포터입니다 오늘 마지막 영업 앞두고 있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섭섭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언제 끝나나 싶었는데 벌써 마무리네요 아이고 이러시면 안 내어주십니까 네 네 그래서 좀 섭섭해요 어 이제 좀 우리끼리 친해지고 했는데 이제 끝나다니 아 아쉽습니다 나 이런 잘 못해 다 아쉽습니다 해가지고 어 좀 신박하게 해 주세요 후련합니다 아 졸업그램은 끝나도 뭐 자주는 못 보겠지만 연락은 자주 해요 좋아요 좋아요 바라던 바다의 우정 영원히 포에버 포에버 여기 아까부터 출연하고 싶으셨던 여기 테레비 나가는 거예요? 네 여기 엄마 나 테레비 나가 어떡해 오늘 바라던 바다 마지막 운영을 앞두고 있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사실 모습은 이러고 있지만 굉장히 어색게 아니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좋은 추억 가지고 갑니다 갑니다 오늘 마지막 운영도 파이팅이에요 파이팅이에요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하나 둘 셋 바라던 바다 진짜 마지막 노래예요 마지막 노래는 저희 바라던 바다의 직원들이 함께 다 같이 부를 곡인데 굉장히 특별한 노래예요 그래서 우리 우리 3년 아니에요? 수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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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사람들 울겠다 진짜 안 울지 울 것 같은데 울 것 같아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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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 바라던 바다의 대단원의 마지막 노래입니다 마지막 곡이고요 이 노래는 저희가 그동안 나눴던 이야기들 그리고 자주 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톡방에서 서로 나눴던 이야기들 중에서 막 발췌해가지고 저희 작사는 다 같이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바다에 굉장히 좀 정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바다를 위한 노력도 좀 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손님들 맞으면서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교감이 되면서 그런 저희들의 마음들을 이 가사 속에 담아봤습니다 소담스러운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저희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저희들도 처음 맞춰본 노래라 예 들어가는 타이밍 알려주세요 네? 내가 알려줄게 네 자 갈까요? 아이 참 영에 처벌이 다시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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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